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느니 대통령으로서 존중받을 자격도 없다. 오늘 제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4.10 총선으로 구성돼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가 정식 개원식은 한참 늦게 연 겁니다. 가장 늦은 개원식에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개원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하며 개원식을 늦춘 만큼 이 명예롭지 못한 기록은 국회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회담에 대해 역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를 이젠 끝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표현이 없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탓에 힘겨운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국민 눈치는 살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면서도 무도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심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서도 나물나라 하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현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을 전전하다 국민이 죽어나가도 대처 가능한 수준이다.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탓에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주장합니다. 풍차를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돈키호테 같죠.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할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말입니다. 한때 눈떠보니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떠보니 후진국, 눈떠보니 일제치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 사는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가 그 자가 현재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대믹 시대를 끝내야 국민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면 윤 대통령도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술취한 선장, 자신과 가족의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는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위해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브리핑 이어 하겠습니다. 계엄 준비 사실 아니면 그만이지 그렇게 발끈할 이유가 있나? 때아닌 계엄에 정치권이 날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에도 등장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내 귀에 도청장치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정도 거짓말이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가 국기문란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의 계엄, 경계경보 발령이 못마땅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 그만이지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왜 오버를 합니까? 게다가 비유를 들려면 국민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1988년에 있었던 내 귀에 도청장치 사건을 들먹이면 누가 합니까? 무려 36년 전 사건이니 일제 치하 35년보다 더 오래된 사건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약됩니다.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계엄 선포 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면 계엄령 선포 뒤 국회에서 바로 해제될 상황을 계산해 넣지 않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술 취한 선장에 빗대긴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봐보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민주당의 계엄 준비 주장에 발끈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오고 그런데도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심이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자신의 술자리만큼 진심입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오로지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 등 가족의 안위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의 위기가 닥치면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이 야당과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좀 보길 바랍니다. 계엄 준비 주장에 경로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살피길 바랍니다. 제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